본인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? 예, 그저 그런 감정으로 다만히 잘 있던 분을 흔들어 놓았던 거냐고 내려와! 송구합니다 마마 쟤가 다 말해버리고 말았어 어? 그건 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상온 분을 만나 대체 어찌하려 하십니까? 여인은 왕이 될 수 없다 나의 자리에서 지었구나 소남촌은 아직 소식이 없느냐 전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우든 할 거다 나를 믿거라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